종목 상담 시간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식 빅리그에서는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긴 고민을 속시원한 해결책으로 제시해드립니다. 답답한 고민들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샵 3772번 문자상담번호입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궁금하신 점까지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자상담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이고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지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상담 신청이 다른 날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상담 신청하셔서 꼭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답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다양한 분들께서 상담 신청해 주시고 계신데, 첫 번째 문자상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9772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이 시 후 세 글자 넣어서 셀트리온 제약 9만 7천원 20% 제가 사면 내려갑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또 고점이네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오랜만에 또 반등이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시금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갖고 계신 분들 다 답답한 마음 가지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전문가님, 셀트리온 제약 다시금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노란톡방의 교육 때 항상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해당 종목들 솔직히 2020년도부터 거의 3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져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고점이 한 30만 원 근처까지도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9만 원 근처까지, 그나마 최근에 올라서 9만 원 근처였고, 5만 원대까지 하락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5만 원 근처에서 최근 고점, 10만 원 근처까지 거의 2배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다소 기간 조정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8만 5천 원 근처까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8만 5천 원 근처까지만 이탈이 안 나온다고 하면 추세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력 상품인 고덱스라든가 다른 제약품이 원가는 워낙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최근에 약품가도 15% 정도 인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 가격은 낮아졌는데 원가는 올라가다 보니까 다소 단기적인 악재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 다만 셀트리온과 같이 움직임이 상승 추세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3가지를 함께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고점에서 꼭 탈출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상담 접수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종목명만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 종목명과 비중 매수과 함께 보내주시고요. 공 하나하나 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화 전기이고 2,400원의 30%를 갖고 계신데요. 어느 정도 올라오면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벌써 손절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네, 2화 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제가 매수과는 확인을 지금 못했는데 매수가 한 번만 다시... 2,400원, 30%요. 오늘 상한가를 보이면서 급등, 그다음에 전일도 상한가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3자 배정으로 인해서 자금을 유입한다는 호재에 의해서 400원대 동전주를 최근에 면하면서 1,5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다만 정고점인 1,600원 근처가 강한 저항대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600원 근처에서는 조금 밀리는 모습,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 현상이라는 솔직히 상한가 그 전부터도 400원부터 1,500원까지 워낙 많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중간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매수가가 2,400원이기 때문에 워낙 높잖아요. 주봉으로 보게 돼도 2,000원대가 벌써 2021년도, 2년 전에나 해당 가격이 왔고 물론 감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400원까지 급락이 나왔던 종목,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가를 기대하면서 보유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고요. 말씀드린 정고점 1,600원 근처 확실히 돌파하게 되면 내일부터 해서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비중을 조금은 축소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재차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솔직히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큰 수익을 지금 당장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위치다. 또한 재무 상태도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성 없게 탈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많이 저점 대비 올라와 있는 상태다 탈출을 잘 하시라고 가격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는 있는데 방송 중이뿐만 아니라 장중에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 대응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셔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가 또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니까요. 편안하게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이 진행이 되는 동안 상담 신청이 들어와서요. 한번 상담 신청 온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코비 지금 2,870원의 28%입니다. 고려산업 6,365원의 20%입니다. 전략 알려주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HIV 제약입니다. 10%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자 상담 보내주셨는데 그 가운데 지금 60%의 비중은 들고 계신 종목이 있습니다. 녹십자고요. 17만 원의 60%입니다.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비중이 큰 만큼 대응에 대해서 망설임이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시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셀트리온 말씀드리면서 제약바이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솔직히 제약바이오주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약바이오주가 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것만큼 솔직히 수익 내기 편한 업종이 없거든요. 다만 워낙 긴 시간 하락이 나왔고 하다 보니까 지금 또 비중 자체도 너무 크세요. 70%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가격 단가를 더 낮추기도 어렵고 거의 해당 종목에 모든 자금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은 크실 겁니다. 다만 제약바이오주 최근에 흐름 나쁘지 않고 바다권에서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는 화일 약품, 그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종목들 번갈아 가면서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굳이 손절하지 않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또 실적 자체도 녹십자라든가 5대 제약사에 포함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도 1조 원대의 매출을 보이는 등 수익성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요. 다만 14만 5천 원 돌파 시점부터 해서 시세가 조금 거래량 포함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저항대만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매수가 근처까지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이 크셔서 걱정도 크셨을 텐데 녹십자 중장기적으로 들고 간다면 탈출 가능하다라고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문장 상담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상담을 보내주셨는데요. 네이철셀 매매가 1만 180원 이렇게 있고요. 후성 20% 1만 7천 원 있고요. 여기 전문가님의 성함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성함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높아진다 말씀드렸죠. 이시윤님 강원에너지 20%고요. 3만 5천 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강원에너지 오늘 3만 원대 구간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손실이 좀 크십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워낙 많이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일봉 차태로 보게 되면 저점 당시에 3천 원대에 있던 종목이 최근에 4만 원까지 10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되면서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도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던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만약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2만 9천 원을 이탈, 아래로 이탈하게 되면 해당 종목의 거의 흐름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매수가 자체도 3만 5천 원이라고 한다면 다소 많이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매수가 근처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급등이 한 번은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다만 매수가가 낮지 않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부터 어느 정도 비중은 최소한 절반 정도까지는 줄이시는 전략으로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2만 9천 원 이탈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해당 종목의 상승 시세가 끝이 났다. 만약에 기다리면 몇 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 잡고 보셔야 됩니다.